안녕하세요. 충격적인 이야기 오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각 작품처럼 잘생긴 개가 소셜미디어에 공개되자 네티즌에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즈트신 아누비스와 닮은 것 같기도 한 희귀종개 파이퍼는 치올로이츠, 퀀틀리, 또는 솔로, 로 보통 멕시코의 털없는 개로 불리기도 한다. 파이퍼 주인은 필리핀 퀴손에 사는 의대생 산다라 피네다, 20위, 이다. 산다라가 개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자 1시간 만에 1만 명이 관심을 보였고 네티즌들은 정말 개가 맞냐고 질문을 하였다. 개는 이같은 폭풍 관심을 받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산드라는 희귀종개예요, 조각상이 아니랍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처음에 산다라는 사람들이 논담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파이퍼 팬들의 반응이 진지하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들은 진짜 개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나봐요. 저는 을보는 개라 조각상으로 보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친구와 가족이 말해줬어요. 파이퍼가 예술작품으로 보인다니 정말 기쁘네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몇몇 사람들은 파이퍼가 지하세계의 문을 지키는 이집트신 아누비스와 닮았다고 했다. 하지만 네티즌 중 만화 영화 코코에 나오는 귀여운 주인공 단테의 실제 버전을 생생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숄루이츠 퀀틀리는 3500년 전 아지텍과 마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품종이다. 멕시코에서는 이 품종에 흔하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보기 드물다. 파이퍼는 털이 없어 늘 피부에 보습관리가 필요하다. 산다라는 교우, 식적으로 버진 코코넛 도이를 사용해 파이퍼 피부를 관리해준다. 게다가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세도 발라준다고 한다.